안녕! 연수야 딩과 츤디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깜깜한 밤에 밤에 연수가 성냥 채널 작업을 해줄게요. 네? 치즈 먹고 싶딩 네, 장냥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성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기다봐요? The Brave Queen Esther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죽인다고? 오오! 기조! 네, 읽어드릴게요. Uncle Modicai said to Queen Esther What do you want to want me to do? said Esther Please ask the king to help us says Modicai But Esther But Esther couldn't do it. Esther could go to king only when she wanted Esther was Esther was was an Israelite She She was the queen of the Persian king sexer Muricai was a girl at the gate Haman Haman was the king king to help her help her He hated the Israels He didn't know the queen was Israels He planning to kill the people of Israels I don't want to die There is Hannah Esther the one the one you won't get say young she got young young she young she young bi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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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die say Esther but Esther loved people Queen Esther was went to the king sexer six sorry the king welcomed her the king loved her king sexer promised Esther to do anything for her please my people say the king Esther a bad Christian respond to king my neighbor she tried to kill me the king didn't didn't like it the king loved Esther the king told him to stop queen Esther her the her her th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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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져오? 오, 외도 곤도 잘해 오, 킹에프터 세프 할피 피플 피플웨어는 피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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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네, 이거 드릴게요 모디카이는 길어봐요 모디카이는 여왕 에스터의 에스터에요 모디카이 여기는 파란색 오직 모디카이 이 여자가 에스터에요 에스터는 여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스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프리샨 프리샨 알죠? 기억나죠? 프리샨 어디있지? 프리샨 여깄다 프리샨 아니죠? 이 프리샨의 여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요 근데 여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왕인데 다른 나라 싸움이에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에스터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걸 안 알려줬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걸 안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모디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디카이는 에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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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었어요 모디카이는 에스터의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모디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에스터 모디카이가 에스터의 삼촌이에요 그러더니 모디카이가 말했어요 제발 우리 도와줘 이렇게 말했어요 모디카이가 말했어요 에스터는 근데 어 에스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사문이 다 죽인대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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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터는 삼일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먹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삼일동안 그러더니 근데 근데 왜 그러면 왕한테 가서 하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말하면 되죠 근데 그냥 함부로 나가면 안돼요 왕한테 함부로 나가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에스터는 그래도 용감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왕이 그냥 오게 해줬어요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터가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하만이 이사 우리 우리 이사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니 왕이 하만을 하만을 하만이 하만이 그래서 하만을 왕이 하만을 잡아서 가문에 가줬어요 가줬어요 그래서 이사할 사람들은 용감하고 예쁜 이 여왕 에스터인데 에스터 때문에 다행히 살 수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에어 스톱 저 말할게 있어요 제가 이거 밤이라고 했죠 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점 담는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아침이에요 밤이 아니야 방구 네 오늘은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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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었다 네 오늘은 생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 나오셨는지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